삼성전자를 매수한 순간에 나만의 매도 타이밍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는 매수 종목 선정보다는 더 쉽고 중요하지 않지만 매수 타이밍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매수 전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흔들림 없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지만 매수 후에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가의 변동에 따라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 원칙을 어기고 뇌동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도는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할까? 정답은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야 이거 오늘 사봐. 한 20%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언제 팔면 될까? 20% 올랐을 때 팔면 된다. 왜? 나의 매수 종목 선정 사유가 주식을 잘 아는 친구가 20% 오른다고 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원에 산 주식이 20% 올라 12,000원이 되어도 40% 올라 14,000원까지 올라가도 팔지 않는다. 왜 20% 이상 40%까지 올랐는데 팔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더 오를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다. 명확한 종목 선정 사유가 달성이 되었음에도 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합리적인 매도 타이밍을 잡을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삼박자 분석으로 매수 종목을 선정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실적이 좋아서 종목을 선정했다면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팔면 된다. 실제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외국인이나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0% 급락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원칙을 잘 지키는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이 좋은 대형주를 매수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니 매도한 것이다. 차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 차티스트가 정배열 종목이 좋아서 매수했으면 역배열로 바뀔 때 팔면 된다. 또는 역배열로 바뀔 것처럼 중장기 2평선을 깨거나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팔면 된다. 차트가 망가지는 시점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을 지키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스케줄 매매를 하는 재료 매매자들은 예정되었던 스케줄이 다가온 날에 예정된 재료가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팔면 된다. 이처럼 매도 타이밍은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할 때 이미 결정된다. 즉, 내 매수 종목 선정 사유가 재료였든지 실적이었든지 차트였든지 상관없이 종목 선정의 이유가 사라지는 그 순간 즉시 팔면 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한 순간에 나만의 매도 타이밍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겨주거나 반도체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바뀌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1등을 내주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매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저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정윤 저자님의 성장주의 투자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